너 어떤 친구예요? 아, 저희 중학교 때부터 친구예요. 그때가 우리 중학교 3학년이었나? 어, 중3 여름방학 며칠 전. 그럼 중학교 동창인 거예요? 아니요, 학교는 셋 다 달랐고, 고등학교 때부터 같았어요. 우리가 친구가 된 건 한 남자 때문이었다. 어떡해, 봐봐, 이린이야. 처음 만난 건 우지희였다. 야, 나 봐. 도망을 가야 할 거 아니야. 지키지 마, 봐봐. 이런 개 까나리 시비간지 같은 새끼. 그때부터 재경은 우리와는 조금 달랐다. 야, 뭐야, 저 새끼 도망가기 다 탈 거야. 잡아! 야, 거기 안 써, 이 새끼야. 야, 야! takich… 너는 잡ako 짓는다, 야. 걍 대 새끼! 봐봐, 봐봐. 봐봐, 봐봐! 아, 봐봐, 봐봐! 저거, 저거, 저거... 호헤헤헤헤. 호아. 호! 진짜... 밟다. 어, 에이! 야! 야! 죽여가라! 너 이 놀자 씨... 야, 주관사람! 야, 이 놀자! 아, 잠깐. 아, 잠깐만.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. 슈퍼에 라면 사러가려다가 온도 있기 귀찮아서 그냥 살짝 걸쳐 입은 것 뿐이에요. 근데 와갖고 막 때리고 막 아니에요! 저 아저씨 상습봄이에요 저도 세 번이나 봤어요 우리 학교에서 아주 유명한... 김말 필요 없고! 그냥! 이 아저씨 속옷 벗겨요 배꼽 근처에 점 있어요 맞은편에서 오면은